내일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좋은 아침입니다 문 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맛있구나 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하하하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소감? 소감은 어떤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방충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얼마 없어 안녕 안녕 육백만 찍힙니다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 카렘 무슨 생각 하십니까 하십니까? 무슨 생각해요? 음 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이거? 벌 벌 벌? 벌 많이 있어 음 벌과 친구가 돼야 돼요 응 저기도 벌이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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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는 이제 육백말찍기 해서 잘 쉬고 하루밤 자고 어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막동계곡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좋은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보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갈지 또 하루짜밤 잘지는 모르겠지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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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게 보겠습니다 네 가자 복숭아 20개 마라 엄청 싸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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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먹으면 안되고 응 이따가 집에가서 씻은 다음에 응 집에가서 씻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어 네 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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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골에 오면은 이렇게 과일같은거 채소 이런거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거리에서 어디 도시에서 이제 마트가서 하면 비싸잖아요 응 현대만 사면은 되게 꿀템 꿀템 좋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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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선입니다 정선이 이제 카지노만 알고 있어서 정선을 처음 알았는데 이거 되게 좋네요 여기 정선은 계속 카지노 다큐에서 나와서 카지노 망하는 분들께 계속 못 떠나고 있는 그런 것만 봤는데 봐보니까 절경이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무슨 무슨 국수인데 제가 처음 들어본 국수라서 제가 그거를 한번 먹으러 가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여기요 여기요 되게 멋있다 뭐 정선이 이런데요 뭐 정선이 이런데요 형 정선 신행이 많아 죄송합니다 해동집이라는 곳에 왔는데 오 사람 벌써 주워있습니다 아까 오는데 스트라이크 계속 여기 여행 오는 분들은 다 여기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코팅치기 물이랑 비빈이 있는데 하나씩 먹을까? 물이랑 비빈? 음 맛있어요 오 전 맛있어요 그리고 북통치기는 물보다 비빔이 더 맛있어요 가격도 2,000원 더 있다가 이건 약간 좀 싱거운 맛? 자 정선아리장 시장입니다 뭐 정통시장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우리나라 서울 광장시장처럼 이거 이게 아 이게 다네 여기 서문 남문 북문 북문 이제 다시 맛있는거 하하 응 괜찮아? 응? 왜 너도?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음,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 뭐지? 백석복. 여기 있잖아. 백석복. 사진 찍어줄게. 일했어요. 일해요. 사진 찍었어요. 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또 오다 보니까 차들이 막 이렇게 정박돼 있어서. 정차돼 있어서. 계곡인 같아서 또 내려봅니다. 어드벤처. 재밌네. 무슨 계곡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아, 정상? 여기 산은 데? 아, 산 타는 데인가, 여기? 우리, 계곡 오면은, 아쿠아슈즈 갖고 와야 되는데. 아쿠아슈즈. 아쿠아슈즈, 아하. 물 엄청 맑은데? 아쿠아슈즈. 발 좀 담가보고 우단! 알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와야지 다음에 오게 되면은 중간에 이쯤에서 물놀이 한 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춥고 비도 오고 아무래도 우리 이제 달려고 했던 목적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장목 장구목이 입구 가리... 가리왕산 정상 여기라고 하네요 아무튼 괜찮은 계곡이었습니다 갑시다 아 이거 또 가다가 뭐가 또 있어서 어떡해 장전마을 장전마을 뭐지? 아무튼 도쿄이 형 들어왔습니다 아벤돌 다시 진짜 이거 너무 군번 없이 여행하고 있는데 오이구 우와 지나가다가 또 무슨 장전 계곡이라고 이정표가 있어서 3개를 들어와봤는데 다 이렇게 다 계곡이네 네 저희는 지금 막동 계곡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초입에 사람들이 많이 계셨는데 더 올라오다 보니까 좀 프라이비트하게 자동차 한 대 될 수 있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깊어서 들어갈 생각은 없지만 저희 혼자 저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놀다가 이렇게 하분도 이겁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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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렌? 모멘트 카렌? 계곡에 왔으니 한번 또 들어가줘야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카렌이 찍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집에 가서 더 정리하지 않도록 출발하기 전에 어느정도 다 정리를 했고 실수직금 다 싣었고 마지막으로 카렌은 여기 슬리퍼 모든 것 좀 닫고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1박 2일 동안 차박하면서 주택맞이기로 갔다오고 그 다음에 계곡도 여러군데 갔다오고 재밌는 1박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었던 곳은 막동계곡으로 들어와서 초입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좀 더 한 확실하게 되면 200미터 는 더 되겠죠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었고 옆에 차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 분들은 혹시 여기가 비어있으면 이쪽에서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죠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 아, 불, 불, 불 불, 불 불구덕 자! 끝났어! 좋아? 그리고 볼 말!